지금부터 투어스의 속딱속딱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개그 욕심이 많은 멤버는 신유 형 하겠습니다. 의외로 개그 욕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사복을 가장 잘 입는 멤버는 도은이 형인 것 같습니다. 옷을 굉장히 잘 입거든요.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와 첫인상이 지금과 가장 다른 멤버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는 신유 형인 것 같고요. 첫인상과 지금이 가장 다른 멤버는 저는 한진이 형. 처음엔 좀 약간 되게 냉미남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무섭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애교도 많고 사랑둥이 제2의 막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개인기 욕심이 많은 멤버는 이건 단영코 영재형인 것 같습니다. 영재형이 약간 성대모사하는 거에 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오 잘 그렸다 형. 눈 진짜 좋다 형. 아 그게 진짜야? 다 진짜 개성이지만 도은이 형하고 영재형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도은이 형? 하지만 내가 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재형! 오 좋다! 컷트! 가장 개인기 욕심이 많은 멤버는? 개인기에 가장 욕심이 많은 멤버는 영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 소리, 토끼 이런 거 다 축내내려고 하는 게 영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무대를 정말 잘하는 멤버 저희 막내 경민이를 뽑아주고 싶은데요. 저랑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결로 진짜 무대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캐치하는 멤버거든요. 섬세하게 무대를 하는 멤버여서 경민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견합니다. 최근 가장 재밌게 본 영화는? 이번에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소설 책을 먼저 읽고 영화 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한번 봤는데 아마 그게 가장 최근에 본 영화일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여서 추천드립니다. 팬들이 모르는 멤버들끼리의 비밀을 한 가지 공개한다면? 최근에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서 멤버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저 혼자 맛있는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은 게 저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팬들도 모르시고 멤버들도 몰랐을 거예요. 지훈아 한 번 나와. 가. 볼래? 지훈이 형. 솔직히 솔직히. 나 찍을 잘 사줬어 솔직히. 너 토팅하고 해파리. 너는 해파리. 솔직히 솔직히. 오케이! 진짜? 진짜 완벽하다고 했는데 잘 살려놔. 팬들이 모르는 멤버들끼리의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자면? 경민이가 어제 회시켜 먹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멤버로 태어나고 싶다 하는 멤버는 경민이를 고르고 싶은데요. 한 그룹의 막내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총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잘생긴 경민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의 사랑을 한 방에 받으면서 막내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봐도 무대 정말 잘하는 멤버. 경민이. 경민이가 무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스처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진짜 무대에 너무 진심이고 또 무대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기 기린. 신이 형 형이 쓰는 무선 이어폰. 35m 어깨. 지금 엄청 멋있는 셀린 옷 입고. 그리고 앙 형 항상 좋아하잖아요. 왕손. 왕발. 목에 서 있는 목전. 오동통한 입술과 넓은 어깨를 표현해봤습니다. 입술이면 어때? 이게 뭐야? 이건 하트고요. 이건 셀린이지. 제왕 브레이크는 길러올. 대박! 평생 딱 한 같이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음식? 김치찜에 계란찜이랑 고기랑 차돌박이 추가해서 오늘 화보 제일 잘 나올 것 같은 멤버는 저는 오늘 안진이가 되게 잘 나왔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본 한 채 중에서 오늘 제일 잘생겼었습니다. 저 세 번째입니다.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와 첫인상이 지금과 가장 다른 멤버.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멤버는 형제. 형제가 굉장히 밝고 귀엽고 되게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고요. 첫인상과 지금 가장 다른 멤버는 저는 경민인데요. 경민이가 처음에는 마스크 끼고 번거지 쓰고 있어가지고 엄청 시크하고 무덤덤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애기 그 자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복 가장 잘 입는 멤버는 저 제외해야 되나요? 포함해도 되면 저 불찍기! 불찍기! 저 뭔가 추럴하죠? 목이 좀 약간 연애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더운 일. 깊고 그윽한 눈. 좋아하는 앞머리. 악의 늑대키. 내돈내산한 셀린의 목걸이. 일단은 중량입니다. 괜찮죠? 다시 태어나면 이 멤버로 태어나고 싶다. 굳이 한 명 고라 대면 지니어영. 엄청 넓은 어게에 있는 그런 몸이 얻은 느낌 한 번 느끼고 싶어. 가장 추딩 이뻐하신 멤버와 가장 얼음 입 마신 멤버는 지니어영. 가장 추딩 이뻐하신 멤버는 지니어영. 진짜 설탕 엄청 좋아요. 가장 얼음 입 마신 멤버는 지니어영. 그리고 경민. 둘이 진짜 해산물 엄청 좋아해요. 거의 매일 먹어요. 오늘 입은 작전 가장 마음에 드는 작전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무조건 하나만 고라 대면 두 번째 거 제가 뭔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왕자님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잘 고르겠습니다. 형인데 동생 같은 멤버와 동생인데 형 같은 멤버는 동생인데 형 같은 멤버는 형인이에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치고 두두워주고 구밍도 많이 들어주고 진짜 형 같은 동생이에요. 형인데 동생 같은 멤버와 두 원 형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계속 저한테 잊는 만절 와 되게 귀엽게 그렸네. 귀엽게 그렸네. 큰 눈과 발그레한 구멍 빵빵 먹어요. 먹어요. 한진이의 가장 큰 눈 발그레한 볼 그리고 사이 파워 빛나는 안광 볼에 붙인 배치 아 배치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 저기 제일 궁금해. 야 저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야 뭐야 이게? 들어 일단 들어 오뚝한 코 맑은 눈 그다음에 이건 뭔지 알아? 뭐예요? 팩 참수팩 쌍꺼풀 귀엽게 속눈썹 이쁜 눈 아기 토끼 이렇게 수영도 그려줬어. 제가 경민! 오케이! 투어스 노래 중 나의 최애 노래는 그 어떤 곡보다도 내가 태양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았는데요. 투어스는 눈물겨운 서사가 잘 드러난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투어스 노래 중 내가 하고 싶었던 다른 멤버의 파트는 진짜 많은데 경민이의 첫 만남은 계획들이 되지 않아 거울 하면서 이제 경민이가 저희가 이제 딱 거울을 만들어주면 귀여운 얼굴이 빼꼼하고 나오는데 저도 그 파트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나와 음식 취향이 비슷한 멤버는? 도운이 2025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멤버들이랑 건강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 게 저희 2025년 송아영입니다. 우리 완전히 예 항상 청결, 깨끗함을 유지하는 안경은 그냥 사실 안 끼긴 하는데 이름도 영주잖아요. 똑똑하고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쓰는 분필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공허한 동기 음졸한 입술 잘 갈라진 오대고 가르마까지 요즘 쓰는 못지않겨 항상 가방 안에 단신 무조건 있고 그리고 양치 항상 씹은 이상해요. 진짜요? 진짜요. 바지 항상 입은 그런 바지이고 머리 스타일에 굉장한 힘을 썼고요. 아 요즘은 잘 입지는 않지만 명치까지 뚫린 무인의 잠옷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 지은이의 잠옷 네 오늘 촬영도 너무 행복했고요 화보도 정말 잘 나왔을 것 같아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 투어스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자 셀린이는의 화보도 꼭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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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